여기는 신축급, 신축 첫입진 아니고 신축급 옥탑 입니다. 가격은 1060cm 이구요. 분리형 원룸 보다는 확실히 큰데 1.5루미 라고 해야겠죠. 이 정도 주방이 있으면 주방이 보시다시피 방만, 방 정도 사이즈는 안 되구요. 옥탑이에요. 옥탑이고 옥탑 요거 하나 있습니다. 이 층은 하나 있고 가격은 천에 육식, 천에 육식 입니다. 그래서 방 사이즈를 한 번 옥탑 요거에요. 여기서 이렇게는 2,60m 이 조금 넘구요. 2,60m 이 조금 넘구요. 여기서 이렇게는 3m 가 조금 넘습니다. 그러니까 요 공간은 방 하나의 공간으로 보면 될 것 같고, 여기서 이렇게도 3m 가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닉클대까지 말고, 시닉클대까지만 한번 재보면, 카메라는 안 보기나, 1m 60m 이 조금 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방까지 크진 않는데, 만약에 주방이 요 방 정도 사이즈 된다 하면, 천에 칠십은 갈 거에요. 시세를. 물론 그거보다 더 운 좋으면 싼 집이 있을 수도 있고, 아니면 더 비쌀 수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천에 육식의 이 정도면, 신축급이기 때문에 무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옥탑층에 다른 호스가 없고, 이 호스 하나밖에 없습니다. 전체 교사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